재미있는 수학 강연을 청해 듣는 400초 수학인데요. 오늘은 민성호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셨어요. 계속 시리즈죠. 이번에 교과 과정이 1, 2학년 꽤 바뀌었는데 계속 1학년 2학기 수학 공부하는 방법 잘 알려드릴 테니까 어머니께서 잘 보시고 아이들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인데 그동안 계속 1단원, 2단원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오늘은 자연스럽게 3단원. 그렇죠. 3, 4단원입니다. 그게 예민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연한 건데. 집중해서 계속 듣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아이를 낳지는 않았지만 항상 관심을 받고 있어요. 단계별로. 건너뛰지 않을까 항상 제가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어릴 때 공부했으면 진짜 잘했을 텐데 나이가 꼭 들어서 이런 마인드가 생긴다는 게 꼼꼼하게 나중에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요즘에 인기가 거의 박보공껌부로 올라왔어요. 아니 정말로 수다학을 즐겨 보시는 어머님들께서 내 아이 어떻게 하면 정말 수학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을지 하시다 보니까 이 400초 수학의 민성호 선생님 강연을 다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학 엄마 지도법 이번 시간 소개해드릴 세 번째 단어는 도형입니다. 1학기 때는 우리 아이들 첫 도형 학습으로 입체도형을 익혔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물이 모두 입체이기 때문에 평면보다 입체도형을 먼저 공부한 거죠. 그래서 2학기에는 입체도형에 이어 평면도형이라는 것을 처음 익히게 되는데요. 평면도형에 관해 지도할 때는 아이들이 주변에서 평면도형을 쉽게 볼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입체도형 안에서 평면도형을 찾고 익힐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체도형인 상자를 함께 관찰합니다. 상자 한 면의 모양을 유심히 본 후 종이에 그 모양을 함께 본뜨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사각형이 그려지겠죠? 그 후 아이와 함께 그 도형을 살펴보면서 평면도형의 개념을 익히는 활동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원 모양의 컵을 놓고 종이에 본을 떠 나오는 모양을 함께 보면서 동그란 평면도형에 관한 개념을 이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물을 본뜨고 살펴보는 활동이야말로 평면도형을 가르쳐주는 가장 재미있고 정확한 엄마 지도법입니다. 평면도형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시켰다면 그 후에는 다양한 모양을 관찰하고 서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으면서 도형을 분류하는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같은 사각형임에도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섞여 있으면 다른 모양으로 인식을 하거나 크기가 다르면 서로 다른 모양으로 인식을 하기도 하죠.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색깔이나 크기가 다른 다양한 모양을 갖고 분류활동을 하면서 도형은 모양만 같으면 색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도형으로 분류한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삼각형, 사각형, 원 같은 도형의 이름을 지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그란 모양을 찾아봐 네모난 걸 찾아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쉬운 표현으로 아이와 대화를 해야 하며 네모난 소품을 보며 색종이 모양과 똑같네? 와 같이 모양의 특징을 살려서 도형을 잘 표현했을 경우 그 행동에 관한 칭찬을 해주시면 아이가 더욱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4단원 엄마 지도법은 연산입니다. 연산 많이 나오죠? 2단원 받아올림, 받아내림에 이어 이번 4단원에서도 연산이 등장했습니다. 6단원에서도 확장된 개념으로 연산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연계학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원 구성이고 그만큼 연산이 중요하다는 뜻도 되겠죠. 4단원에서는 연산, 그 중에서도 10이 되는 더하기와 10에서 빼기를 확실히 익혀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 더 센식, 뺄 센식까지 쓸 수 있다면 완벽한 학습이 되는 겁니다. 저학년 연산은 구체물의 조작을 통한 이해가 가장 정확한 지도법이라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이번 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바둑돌을 이용한 학습입니다. 바둑돌 10개를 준비한 후에 양손에 나누어 잡은 후 아이 앞에서 한 손만 펼쳐 보입니다. 한 손에 4개밖에 없네 다른 손에 몇 개가 있을까? 한 손에 2개밖에 없네 다른 손에 몇 개가 있을까? 하는 물음으로 아이의 답을 유도하는 활동을 통해서 10이 되는 더하기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정답을 확인할 때는 반대쪽 손을 펴서 아이와 함께 세면 되겠죠? 뺄 센 또한 바둑알 10개를 테이블 위에 두고 엄마가 몇 개를 가져갑니다. 남아있는 바둑돌을 세워본 후 남아있는 돌이 7개일 때 엄마는 몇 개를 가져갈 걸까? 라는 문답으로 10에서 빼기의 개념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잘 맞춘다면 그것을 덧셈식, 뺄셈식으로 하나하나 써가면서 지도를 해주십시오. 이번 단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지도법은 없을 겁니다. 숫자 카드도 훌륭한 소품이 될 수 있는데요. 엄마가 3이 적힌 숫자 카드를 내밀면 아이가 7이 적힌 카드를 내밀고 엄마가 6이 적힌 카드를 내밀면 아이는 4를 찾아서 엄마와 10을 함께 만드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아이는 엄마와 함께하는 놀이수학의 즐거움을 느낄 뿐 아니라 덧셈, 뺄셈이 머릿속에서 더욱 쉽게 그려줄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공깃돌이나 작은 인형 등 재미있게 10을 만들 수 있는 도구는 주변에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서 아이와 함께 늘 놀듯이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학년 2학기 엄마 지도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자녀의 도형, 연산학습 그리고 수학적 흥미까지 모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저희는 늘 항상 평면도형을 배우고 입체를 배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알다시피 이번에 개념 교과서가 바뀐 게 창의성을 중요시하고 무조건 개념을 외운 다음에 적용하는 식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특히 도형 쪽은 직관적 학습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그라미다, 원이다, 삼각형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것도 동그라미, 저것도 동그라미, 저것도 동그라미. 이것도 삼각형, 저것도 삼각형, 저것도 삼각형. 그래서 이게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하는 거지 삼각형은 꼭지점 3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1학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교놀이를 할 수도 있고 아빠의 안경이 동그랗다고 볼 수도 있고 병뚜껑이 동그랗을 수도 있고 이게 다 같은 동그라미구나라는 걸 아는 거가 이번에 교육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도용놀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갖고 놀 장난감이 없으니까 저는 땅 따먹기를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었죠, 우리? 굉장히 잘했거든요. 제가 그때 땄던, 얻었던 땅을 다 재산으로만 인정해준다 그러면 이 YTN 건물도 제 땅에다 지은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좀 노셨군요. 그럼 제가 그때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했더니 그래서 도용적인 감각에는 이 땅 따먹기도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랬던 것 같은데 2단원에 이어서 4단원의 더슴, 뺄셈이 또 등장을 한 걸 보면 역시 연산은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저학년 수학에서의 연산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학년 연산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서 그 10의 보수를 지도해 주시면 참 좋아요. 예를 들면 엄마가 계란을 여러 개 사왔는데 지금 4개로 후라이를 만들었어. 냉장고에는 몇 개가 남았을까? 6개요. 그래? 한번 해볼까? 정말 6개 남았네. 잘했어. 이제 10개 스티커를 모으면 엄마가 체험관에 데리고 갈게. 3개 모았네. 몇 개 더 있어야 되지? 그럼 7개요. 그래, 그럼 7개가 다 치여서 10이 되면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동기효발을 하고요. 또 여기 바둑알이 10개 있는데 2개를 빼면 7개 남겠구나. 틀리는 거죠. 엄마가 일부로. 네, 일부로 틀리는 거죠. 이상한데? 8개예요. 그러네? 엄마가 틀렸네.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물을 이용한 활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단원에서 두 자릿수 더샘 뺄샘을 충분히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10의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은데 굳이 또 여기서 이 10만 드는 거를 또 배우고 넘어가야 되나. 이게 무슨 또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도 아니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거로 또 만나는 건가요?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리 씨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번도 연산과 십진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 단원을 뛰어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특히 10이라고 하는 것을 모으고 나누는 과정을 잘해야 100, 1000 단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원을 배우고 4단원을 배우는 것처럼 부모님께서 유의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순서에 맞춰서 지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잘 살펴보시고 거기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보시면서 연산만이라도 그 부분을 따라서 그 진도를 따라서 아이를 지도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저도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 걸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은 교과서더라고요. 교과서만 봐도 아이가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이번 방학 동안에는 아이들과 함께 교과서 좀 펴보시고 예습도 좀 미리 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지침서가 바로 교과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백적 수학을 통해서 알고 싶으신 수학적 궁금증도 남겨주시기 바라요.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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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